소리가 났는데 이건 또 뭐야 아니 패턴 원래 걸어놓는거지 그걸 왜 아니 어머니때문에 해놓은게 아니라 원래 패턴 다 해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내 휴대폰이잖아 그거를 아니 집안 문제가 아니라 그걸 원래 하는거에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 그래지 이거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 아버지 엄청 몰아있겠다 불안하니까 그래지 또라이새끼가 술집에서 내꺼 좋아해 그럼 어떡할라고 있지 그러면 내 중요한 친인척들 다 숨겨야지 뭐야 와 돌 때리네 이 게임 진짜 뭐야 여기 대체 공장이야 맥주가 간호사를 죽인거야 아 오케이 알겠다 잠시만요 야 대가리 맞았거든? 음 저 친구는 괴물여서 몸통을 맞아야 하는 증언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쌍놈의 새끼 무슨 스토리지 여자애가 사라진건가 아니면 스스로 떠난건가 남자애가 여자 찾으러 가는건 맞는거 같은데 인형까지는 여자애가 두 아이씨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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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는 두 개도 가져와야 할 것 같은데 우유 이렇게 여기서 하고 떨어지면서 거기에 발을 뱀 다음에 응 너무 빠르구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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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다 됐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! 와 이거였어 아 지진줄 알았어 좋아 뭐야 진짜 뭘 하려 어로 어로 여기가 저거 뭐 어떻게 하냐? 저거 어떻게 하지? 공족을 죽였다고 나 이거 양한테도 머리맞고 늑대한테도 머리맞고 아 뭐야 풍요물이 늘어놓으니까 됐다 사람은 무용적으로 살려놔 어? 여기 먼저 가보자 아니야 저거 먼저 가야 돼 오케이 일곱개밖에 안났어 얍 굴리역학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게 여기에 있는게 이렇게 날라가야지 여기있는건 이렇게 날라가고 그러니까 나는 점프해서 여기로 떨어져야돼 여기로 최대한 저기로 야야야야 이게 무슨 상황 왜 내가 오토로 저기서 떨고실럽지 나의 못난 점퍼룩을 다 타는 수 밖에 나의 못난 점퍼룩을 다 타는 수 밖에 야 이번에도 부족한데 됐다 됐다 같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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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제작장은 첨드렸어 사랑해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저게 나 오토로 잃었다 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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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곁으로 갈게 오토 아 나 저거 막힌줄 알았지 오토로 상급기 두지말고 뭔가 알거같아 그냥 저 위로 올라가봐야돼 아 컨트롤을 시험을 보랬지 아 내가 봤을때 오토로 여기다 놔야돼 잠깐만 나 점프는 안되니까 여기 뭐 대검포가 있냐 진짜 분사기지였어 이 까마귀 까마귀 갤러리 몇개는 뭐였지 잠깐만 이거 설마 거의 다 끝난건 아니겠지 나 이거 막 챕터가 나눠져 있는줄 알았거든 설마 내가 지금 다 깨버리고 있는건 아니겠지 하루에 게임을 아껴먹어야 되는데 X됐다 더 밀어놓을까 이러면 밀수가 없어 크흠흠흠 사거리 사거리 꽤 좋은데 이제 이렇게 전기 켜놓고 가면 전기세 많이 나올거같아 예수 안에서 날씨가 다